안녕하세요. 저 유리에요. 오늘은 뭐 다음에 통을 만들어 볼 건데요. 통을 준비해 주길 통이랑 하나 좀 안에 이렇게 돼 있고 통이에요. 이런 통이랑 하고 이런 그냥 포장지 포장지로 뭘 만들 수 있어요. 하고 가위가 필요해요. 너기를 통에 있는 박스를 꺼내고 너기 있는 너기 모서리 있는 부분을 잘라주세요. 아우 무서워 맞다. 페리야 까먹었다. 유리가 까먹었어. 으흠 있어요? 고마. 엄마. 저기 왜 이래. 떠나. 내 스위치리. 이렇게 먹었어. 룩들이 아니야? 아니 아니야? 뭐라는게 뭐야. redirect 버터 주자 비어있는 질문이 있다. 해주 beat. 쏨. 쏨. 예쁜.